네, 이번 시간은 주간 검색 종목 TOP5 시간입니다. 개인 취약 분들께서 1주 동안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하셨고 또 어떤 종목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분석을 해서 그 종목에 대한 간략한 판단을 좀 내려드리는 코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이번 주에 흐름이 어땠죠? 네, 괜찮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됐죠. 철강주를 말씀드릴 때는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뭐냐? 전방산업입니다. 철강주의 업황이 좋아지려면 철이 많이 써야겠죠. 철이 어디에 많이 쓰일까? 그 부분을 보시는 게 핵심이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건설, 두 번째는 조선, 세 번째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업황 전체적으로 어때요? 괜찮아요. 건설 업황, 조선 업황, 자동차 업황. 나쁘지 않아요. 그나마 업황이 제일 떨어졌던 게 자동차인데 최근에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보시면 또 양호하게 살아나는 그런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겠죠. 상반기 포스코 실적 좋았고요. 하반기에는. 하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가 부각이 됐죠? 수소 시장 육성에 대한 기대감. 이번 주는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기존에 수소 관련주로 여겨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수소 관련된 모멘텀이 약했던 종목들이 수소 이슈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포스코도 친환경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철을 생산하는 업체는 아무래도 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물질들을 배출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탄소 포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유해의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감시키는 설비들을 많이 확충하려고 합니다. 수소 관련주로 포스코가 또 엮이면서 흐름을 보였는데요. 추가적으로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 저는 조금 상승 흐름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업이고 실적도 좋겠지만 상반기에 주가 랠리가 워낙에 좀 강하게 나왔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기술적인 부담을 안고 있어요. 아주 이제 장기적 내년, 내후년 이렇게까지 본다면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무거운 종목이고 기술적인 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일단 염두하고 대응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카카온데 이번 주에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 네이버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힘든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됐죠. 금융당국이 밝힌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것은 광고가 아니라 중개다. 중개다. 그래서 카카오가 금융상품 비교 플랫폼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은 중개이기 때문에 일부 중개업 행위에 위반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페이 상장에도 어느 정도의 악재예요. 카카오페이가 이제 곧 상장을 할 건데 카카오페이가 금융상품 추천과 비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중개로 인정이 되면 일부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악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금융당국이 너무 커지고 있는 플랫폼의 힘을 제어하고자 이런 이슈를 발생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실제로 요즘에 카카오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라든지 방송에서 프로그램 나오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대부분 약간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봤죠. 왜냐하면 카카오의 영향력이 너무너무너무 커지다 보니까 온라인도 장악하고 오프라인도 장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의 독점이라든지 과점, 그에 따라 횡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칼을 들이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사실 그동안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 이슈 때문에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런 이슈가 나올지는 저도 몰랐으니까. 다만 좋은 기업이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 충분하고 자회사 모멘텀, 실적 모멘텀 모두 다 좋습니다만 결국은 어때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가격적인 부담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점을 치고 가기는 조금 어려웠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악재는 터졌고 급락을 맞았기 때문에 당장 매도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서 빠져나오는 쪽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단기적인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기회를 비중을 축소하는 계기로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세 번째 종목인데 영화테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략 시간을 통해서 자동차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재활용, 배터리 재활용 업체들 꾸준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글로벌적으로 전기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올해 말부터 내년 내후년 정도에는 전기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죠. 한국에만 많아질까요? 아니죠. 미국, 중국, 유럽 지역에 전체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팔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문제점은 뭐냐? 폐배터리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기존의 매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대부분의 고처리라든지 이런 부품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폐차장 가면 압축기로 압축해서 버리고 이런 장면들 TV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배터리는 단순히 그런 식으로 폐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된 문제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이 폐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혹은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심에 영어테크가 있었고 이번 주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죠. 기타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파워로직스라든지 약한 모멘토륨 연결점 3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따라잡는 매매로 하시기는 어렵겠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폐배터리 재활용 문제가 부각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전략시간에 뭘 말씀드렸어요? ESG 펀드죠. ESG 펀드 시장이 커지고 있고 ESG 펀드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ESG 펀드로 자금이 들어오면 그 펀드는 뭘 살까요? ESG 관련주를 사겠죠. ESG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역을 행사하는 것은 환경, 친환경입니다.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니까 전기차도 친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 뜨거웠던 수소 뭐예요? 이것도 역시 친환경이에요. 결국은 친환경 카테고리에서 종목들이나 섹터들이 계속 나와요.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를 컴퓨터 앞에 써 붙이시고 관련된 종목분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투자의 힌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는 첨부인데 이것도 2차전지 관련주죠. 2차전지 전액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2차전지의 4대 소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4개라고 보통 평가를 하고 예전에는 양극재 관련주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양극재거든요. 최근에는 음극재라든지 전해질이 부가가치가 더 높다 이런 평가도 나오면서 다른 소재 관련된 종목군에도 관심이 커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첨부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 육성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또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도 나왔어요. 소재, 부품, 장비를 줄여서 소부장이라고 하죠. 어느 나라와 연계됩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이 예전에 한국의 수출을 제한한다, 보복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을 우리가 직접 육성하자고 하면서 소부장의 중심에 있는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 나타났죠. 이번에 소부장 관련된 이슈들이 다시 한 번 부각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럼에도 첨부는 소부장 관련된 모멘텀이라고 딱 찍히기보다는 전기차 소재 쪽이 좀 더 포커스가 높죠. 전해질 관련해서 성장 모멘텀이 꾸준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실적 대비 저평가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다른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대비해서는 펀더멘털,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약간 기술적 부담이 있으니까 좀 눌림을 이용해서는 분할 매수를 접근하셔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마지막 종목을 볼 건데요.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쿠키런이라는 게임의 일본 시장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부각이 됐죠. 게임주는 이번 주에도 종목별로 극명하게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NC소프트가 지금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비교적 큰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은 신뢰를 한 번 잃어버린 부분 과도한 과금 체계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터져나왔고 이런 부분들은 자사주 매입으로도 방어할 수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대형 게임사가 계속해서 지하실을 파다 보니까 다른 대형 게임사들도 같이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넷마블, 게임빌 이런 종목들 보시면 전체적으로 개별 모멘텀과 상관없이 흐름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NC소프트가 좀 반등이 나와줘야 다른 게임주가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그중에서도 개별적인 모멘텀이 짱짱한 종목은 상승을 보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데브 시스테드처럼요. 쿠키런 관련된 모멘텀 앞으로도 꾸준하게 부각될 것 같아요. 이제 막 매출이 시작됐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연말, 연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게임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게임주가 얼마나 강력한 IP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주간 검색 종목 TOP5 살펴봤고요.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 주식 공부 열심히 하고 싶으신 분들 장중 시황 보시고 싶으신 분들 장중에 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 링크 답장 드립니다.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시황과 업황 그리고 종목 관련된 이슈들 교육 내용들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